메리 크리스마스! 모두의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 미카산타 출동이야! 이번 공연에 눈에 와준다면 무대 분위기도 살고 좋을텐데... 어? 손이 얼면 마술하기 힘들거라고? 유능한 마술사에게 그런건 문제조차 되지 않아! 화려하게 오프닝을 장식해볼까? 모두 안녕 안녕! 산타의 임무 시작이야! 성야의 마술쇼! 시작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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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엔 아무것도 없죠? 선물 받을 준비는 됐어? 짜자잔! 루돌프야! 나를 따르라!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합주기 가득치다! 합! 미카엘 깜짝 선물! 이렇게 된 이상 비정의 수단이야! 합주기 가득치다! 합! 이렇게 된 이상 비정의 수단이야! 나한테 왜 이러는데! 최근에 꿈을 꿨었는데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꿈이었어 사람들은 그저 꿈일 뿐이라고 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꿈은 이루어진다고! 예, 히히